독실한 기독교 집안 최재용 장로의 부친 최용섭 안수집사 북한특수부대 600명 수장 박정희 목숨 구한 최용섭 예비역 대령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한해협 해전의 전쟁영웅 바다에 빠진 박정희 목숨 구한 고 최용섭 대령 최용섭 종교 기독교 기독교 집안 안수집사 아들 최재용 기독교 장로 출석교회 서울 신천 장로교회 울릉 아빠대에 빠진 박정희 고 최용섭 대령이 몸날리옥구했다. 최재용 전 감사원정의 부친인 최용섭 예비역 대령이 7월 8일 만 94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최 전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 복무하며 북한 인민군의 무장수송함을 격힘시킨 대한해협 해전의 전쟁영웅이다. 대한해협 해전은 6.25 당시 최초의 해군 승전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5.16을 성공시킨 이듬해 1962년 10월 11일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 자격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다. 황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참관한 직후 이천톤급 병력수선호위함인 APD-81함을 타고 울릉도로 이동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을 수행한 이가 해군을 대표해 최고의 총무수석비서관으로 차출되어 온 최용섭 대령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함선을 타고 풍랑 속에서 울릉도 인근까지 도착한 뒤 상륙용 보투로 갈아타고 육지로 향했다. 당시 울릉도 도동항은 번듯한 접안 시설조차 없는 5천마리여서 해군 함정이 접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랑이 더욱 거세지면서 포투조차 접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트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만섭 당시 기자는 그때 기골이 장대한 최용섭 대령이 얼른 내려와 박의장을 업어서 무투로 나왔다고 기록했다. 최 대령은 당시 박 의장이 몸무게가 가벼워 나로서는 가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최 대령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해군으로 돌아가서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1968년에 전역했습니다. 대한 해업해전이란 백두사남 갑판사관 겸 항해사 포술서였던 최용섭 대령 6.25 대한해업 전투 승리 6.25 바다의 전우들 편엔 백두사남 갑판사관 최용섭 계비역 해군대령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사남 여기서 잠깐 백두사남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일본의 수탈로 가난해진 나라였다. 황복과 함께 38선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은 그냥 거지와 같은 나라였다. 그런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창설된 해군 그 당시 해군의 추력선은 일본군이 쓰던 목재선이었다. 전투함이 아닌 어선들의 어로를 잡아주는 어업지도선이었다. 무장을 갖추고 실전에 쓸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 우리도 군함을 갖자. 그러나 해군에는 돈이 전혀 없었다. 크리천 손흥일 제독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 1949년 6월 함정건조기금 거출위원회를 결성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투함을 사자. 손흥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의 권사, 제일 먼저 한설이가 사랑하는 조국이여 우리에게 배를 주소서 배가 없이는 바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 구입 자금을 모기 위해 장병들의 월급에서 5 내지 10%씩 각출하고 부인회에서 삭바느질, 의복세탁, 수선뜨개질로 15,000달러를 모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원했으며 이에 감동한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의 뜻을 높이사 45,000달러를 보태 군함 구입을 추산했습니다. 6만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손흥일 제독은 결국 1949년 12월 미국 해양대업계에서 고물 초계정 화이트헤드 소유회를 인수해 태극기를 높여 올리고 1949년 12월 26일 뉴욕에서 명명식을 가졌는데 이 배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다. 배에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3인치 한포와 실탄 백발은 하와이와 가면서 구비했으며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으로써 1950년 4월 10일 진해안에 입항한다. 경비정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쟁 개시 당시 최고 전력이었던 백두산함. 흔히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함과 전을 구분하는데 백두산함은 28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1950년 6월 25일 북계가 남침하며 동족상전의 비극이 시작된다. 북한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3척 5개지구의 특수부들을 상륙시켰고 게릴라 600명을 무장수송선에 태워 부산으로 보낸다. 그들의 임무는 부산 정거 및 후방 교란이었다. 이에 진해에서 훈련 중이던 백두산함은 무코로 출항 적함을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정오 진해양에 정박 중인 국내 최초의 군함 백두산함 간판에는 아침 10시경 진해양의 교란한 사이렌스토리와 함께 백두산함의 출동 명령이 하덜되었다. 백두산함 함장 최홍남 중령은 외출 외계박 중인 장병을 소집하는 한편 최함장은 비장한 모습으로 말했다. 적 인민군대가 오늘 새벽 동해안 5개 3적 해안으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동해로 출동한다. 국계 상륙군을 격렬해야 한다. 각자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승조원들은 각자 위체로 돌아가 전투 준비를 한 뒤 오후 3시 진해양을 출항했다. 그렇게 해서 진해양을 떠난 백두산함이 부산함과 울산함 방어진 동쪽 3마일 해상에 도착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밤 9시 10분쯤이었다. 백두산함 브릿지 근무자 김세현 동조장의 눈에 수평선의 괴물자가 포착됐고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보고 우연 45도 수평선 검은연기 보임 항해 당직사관 최용섭 소위는 쌍안경으로 동쪽 수평선을 봤다. 수평선의 검은연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수기와 조명을 이용한 통신 시도를 했지만 괴선박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신호에 반응이 없자 이베이의 정체를 짐작한 함장 최용남 중령은 추격을 명령한다. 백두산함은 당초 목적지인 5개 방향을 바꿔 15노도 속력으로 수평선을 향해 달렸다. 밤 9시 30분쯤 연기를 뿜으며 남한은 괴선박이 가까이 들어왔다. 함장이 서치라이트로 비추러가 지시하니 선수에 57mm 포를 장착하고 인민군 복장을 한 600여 명의 특수부대를 태운 1000톤급 무장수송선임이 확인되었고 즉시 해군본부에 보고되었다. 이대로 상륙하게 둘 수는 없다. 백두산함에게 격침 명령이 떨어졌다. 실탄사격 경험은 단 5발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근접전을 선택한다. 1시간 동안 계속된 치열한 교전. 3인치 포탄이 적함의 마스터와 지관실에 명중되고 마침내 북한 무장수송선은 격침되어 특수부대 600명은 수장되었으며 백두산함에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적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 조타실 외판을 때렸다. 김종식 소위는 발 뒤꿈치가 날아가고 김춘배 3등병전은 한쪽 무릎에 뚫리는 부상을 당한다. 적함은 어찌 되었습니까? 당시 최영섭은 적함을 침몰시키고 포항으로 항진할 때 한미사병식당에 있는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군의관 김연중인은 심한 뱀을 밀어 목에 깡통을 달고 구역질을 하면서도 출입이 심한 전병이 김창아에게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두 중상자는 그 와중에도 적함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나는 격침했다. 살아야 해! 라고 했더니 두 중상자의 눈빛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대한민국 만사라면서 결국 고개를 떨구어 말았지요. 만약 태안해역 해전에서 패했다라면, 북규의 특수보대 600명이 부산에 상륙했더라면, 지금 이 땅에 자유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최고의 선택, 유교전쟁 최초의 승전보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이다. 이상은 한국전쟁 당시 벌어졌던 태안해역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해상전투는 전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한국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38선 돌파하고 육상으로 남침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육상은 물론 남한의 부산과 진양을 점령해 유엔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짰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문서기록보관청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렇다면 태안해역 전투에서 백두산함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61년 4월 태안해역 해전 승전이라고 공표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태안해역 해전 요약 백두산함의 대한해역 해전은 6.25전쟁의 승패를 가른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유교비사 노만 존슨 미국 역사학자 대한해역 해전의 가장 큰 의미는 북한군이 전쟁 첫날에 부산항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해역 해전 덕분에 유엔군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국군을 지원할 수 있었다. 커티스 우츠 미군 해군 역사센터 책임자 대한해역 해전에서 활력한 백두산함은 1959년 7월 해군에서 퇴역 해체되었고 백두산함의 돛대는 등록문화재 제463으로 지정 현재 진해 해군사관업계에 보존되고 있다. 백두산함의 돛대는 우리나라 해군의 상징적 유물로써 해군창군정신과 해양수호정신 계승의 상징성이 크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 죽더라도 시체는 깨끗이 남기자 세탁한 옷으로 갈아입고 전투배치 임하라 책 6.25 바다의 전우들 중 그리잔 튜브도 고 최용섭 안수집사님의 가족들께 위로를 보내며 최재형 장로님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 오늘의 양식 욕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미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혹시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계십니까? 지금 요알라파 바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반드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